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 입니다 오늘은 그 동네에 있는 실리콘 가게에요 실리콘 가게인데 도로변에 상가가 있고 하차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 위에서 하차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게 조금 애로 사항이죠 물건은 파르트 짐으로 오고 지게차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하차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도로도 지금 왕복 4차선 도로 편도 2차선 도로이고 중앙에 펜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도 작업할 수가 없겠죠 어쩔 수 없이 지금 인도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곳은 이제 그 뒤에 카센터가 있어요 카센터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이 보도블록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지금 이곳은 굉장히 단단한 보도블록으로 설치가 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차량들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보도블록 파손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죠 이미 많은 차량들이 이곳에 다닌 곳이고 또 지게차 작업을 몇 달에 한 번이라도 하긴 하는 곳이잖아요 단단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작업할 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인도 아닙니까 인도 걸어다니는 행인들이 많은 곳이고 또 조금 바로 옆에 쪽에 버스정거장이 있어요 다행인 것은 이날 출퇴근 시간이 아니고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날 대부분 쉬는 분위기 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이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행인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겠죠 운이 좋았던 거죠 예전에 이곳에서 작업할 때 그 인도에 사람들이 많아서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지금만큼 또 카메라나 후방 감지기 같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였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정말 머리가 쭈빛쭈빛 서는 순간이 많았어요 다 그걸 봐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은 제 지게차에 많은 장비가 달려 있죠 후방 카메라부터 후방 감지기까지 그래서 조금은 그때보다는 보호받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인도 위에서 작업할 때는 넓은 운동장에서 작업할 때보다 몇 배의 리스크를 가지고 작업한다고 보시면 되요 지금도 오른쪽 하단에 있는 후방 카메라를 보면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일 거에요 짧고 간결하게 빨리 하차를 하고 빠져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가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지나다니죠 공사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건 사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더욱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몇 발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평상시 때 같으면은 지금 이제 왼쪽에다 내려놓고 끝나는데 오늘은 이제 물건이 잘못 와갖고 이것을 다 내려놨다가 화물차가 수배가 되면은 다시 다 실어줄 거에요 1차로 내려놓은 겁니다 지금 후방 쪽에 계속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오늘은 비교적 정말 사람이 안 지나다니는 거죠 이정도면은 거의 사람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항상 신경은 이 후진을 할 때는 뒤쪽을 항상 보고 후진을 해야 돼요 후방 감지기도 계속 삑삑 거리고 있지만 더더욱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한 팔레트만 더 화차하면은 1차 작업이 끝납니다 비교적 한가한 날이었네요 굉장히 한가하다고 보시면 돼요 평일날 오전 출근 시간이었으면은 여기는 머리통 터집니다 정말 작업하기 힘들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이 도로 위에 작업하는데 비교적 단단한 보드블럭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자 뒤에 보면은 지금 여자분 한 분 지나가고 있고 화물차 사장님이 있고 자 요때 잘 봐야 돼요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이 지게차를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스스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언제든지 사람들은 이 지게차를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 놓으세요 자 지금도 사람이 또 지나가죠 그냥 일상이죠 사람들은 이 지게차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항상 조심해서 특히 이렇게 인도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될 때는 더더욱 조심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아차 하고 사고 나면은 그때는 늦어요 늦은 거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언제든지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Leo Auf Wiedersehen 네 missionary Black People cloud They Capital People They Know 주 univers pa альные